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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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담비 졸업식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지금 현재는 필리핀이 2년 교육과정이 늘어나면서 이제 고등학교 개념이 없어져서 뭐 그런데 여튼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여기로 치면 고등학교 가기 위한 졸업식. 즉, 초등학교 졸업식을 가는 날입니다. Congratulations! 기분 좋은 졸업식. 벌써 이렇게 컸어요. 크지 말라고, 크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자꾸 커버립니다. 담비, do not grow up. 일단 담비 졸업식 가서 영상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요즘 사업적인 변모를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가족 이야기로 자꾸 변모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와우! 상우아! 가자! 상우아!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장입니다. 안녕! 안녕! I can study Dambi! Dambi! Bye! Bye bye! Bye bye! Bye! 담비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담비 학교는 이렇게 빈민가 아니고 로컬 빌리지라고 조금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벽가형 빌리지 안에 있는 구퍼로드 라는 학교고요. 완전 비싼 사립학교는 아니고 조금 저렴한 사립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활형 편이 좋아져서 전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다니던 곳에 친구들도 많고 팬데믹 때문에 어차피 온라인 수업이라 학교가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제가 전학을 안 시켰고 이번에 6학년 졸업을 하고 몬테서리로 전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월라 프렌이네. 멘탈은? 그럼 사비나랑 이까오랑 몬테서리 두개 다행이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은 노무일 나 국보읗 바 바이나 유셋 유 동라에 트랜스포 대초와 유 킵 공 투미일 나 오케 라 학교가 이렇게 빌리지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본관이고 본관 말고 별관에 다녔는데 별관은 지금 팬데믹 때문에 아예 학교가 없어져서 더 이상 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기한 곳에 학교 있죠? 아이고 초이사장 이렇게 잘나가는데 다른 학교를 갔다가 이런 데를 보내고 있다고 난리 나시겠다 또? 제가 원래 잘 사던 사람이 아니라서 이것조차도 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제는 애들 학교 보내고 싶은데 웬만한 데는 보낼 수 있으니까 전학을 꼭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야 골목이 좁아서 차가 온다고 빌리지 안쪽을 이렇게 파고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큰 학교가 나오죠 부퍼루우드 러닝센터 저희가 담배가 다니는 학교예요 기사를 데리고 다니는 좋은 게 주차를 안 해도 돼요 주차장에 없는 시설에 도착했을 때 그냥 솔락 내려버리면 되니까 아 그리고 니뇨 일당 궁금하시죠? 니뇨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하루 한국돈으로 15,000원 바이바이 귀여워 불쌍둥쇼스 하나 한비 How old are you? Thumbnail OK We are alway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oferwood Learning Center I believe everyone is so excited for this day to come 공급생이 8명밖에 안 돼 되게 작은 학교인가 봅니다 예전에는 이거보다는 많았는데 학교가 없어지면서 학생들이 많이 빠졌네요 공교가 없어지면서 멀어가지고 거의 다 옮긴 것 같네요 공교까지 올 수 있는 학생만 남은 것 같아요 여기는 학생이 작아서 엄청 빨리 끝나겠다 여덟 명이 다 해요 지금 모인게 여덟 명이 다 해요 지금 모인게 여덟 명이 다 해요 지금 모인게 어푸지 보자 여기다 상장 받는 사람들 저기 다 상장 받는 사람들 1등 1등 3등 Hello 아사이봉 메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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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튜브 그리고 그는 또다시야 브론즈야? 어 브론즈 메달 캐릭터 아카데미 다음은 실버야? 오케이? 괜찮아요 브론즈 메달 너 아빠 다이아몬드 볼리베 보니가 그냥 다 주네 다 줘 브론즈는 꼴등이네요 슬리피? 슬리피까? 슬리피? 잠 온다 지금 맞지? 낮잠 잘 시간인데 지금 끌려와가지고 하하하하 졸업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상우는 결국에 뻗었습니다 언니 봐봤나? 우리도 피치 하나 찍자 간비 학교에서 이렇게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확실히 아에반 졸업식이랑 상장 수여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공교가 없어져가지고 학생도 너무 많이 적어서 되게 간단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간비가 제일 예쁘네 그치? 간배보다 예쁜 사람이 없어 간비가 제일 작은 거 같아요 간비가 제일 작은 거 같아요 너무 많이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 내가 노래했다가 내 마음이 들었고 아, 알겠어 아, 아, 아이소 아, 아, 아이소 아, 아이소 아,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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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간비 졸업식이 끝났고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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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집으로 갔다가 오늘 이제 월말 준비를 해야 돼서 월세랑 이런 거를 가계통장으로 다 넣어야 돼요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업무도 보고 오늘 하루 바쁩니다 남은 시간 잘 일하고 오늘 담비랑 자장면은 못 먹겠네요 금요일이라서 무조건 은행 업무 끝내놓고 출근을 해야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더 낳지 않으세요! 더 낳지 않으세요! 오케이? 너가 married? 너가 married? 80%는 아니예요 20%는 아니예요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왜 자꾸 걱정하지 마 내가 매일 울고 안녕! 구독과 1,2,3 Go! 오늘까지 와요, 부탁드립니다, bye bye